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소변 몇 번이나 보시나요? 소변을 너무 자주 보면 빈뇨라고 얘기하고요 또 야간에 자꾸 소변을 봐서 자주 깬다면 야간뇨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제가 빈뇨와 야간뇨의 기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야간뇨의 그 원인들 그리고 대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우리는 소변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죠 하루에 몇 번이나 보는 것이 정상일까요? 평균적으로 보면 낮에 보는 소변 횟수는 약 4회에서 6회로 되어 있고요 야간에는 0, 안 보거나 또는 한 번까지 보는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하루 중에 적게 보면 4번 많이 보면 7번이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고요 그래도 하루에 10번까지는 괜찮습니다 10번 이내로 보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10번을 넘어가기 시작하면 저희가 빈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나 야간에 잠을 자다가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가 2번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잠을 설치게 되고 피곤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가 야간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야간뇨의 원인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야간뇨가 생기는 여기까지 질병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생기는 야간뇨의 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병이 아닌 데도 생기는 야간뇨의 원인이 있습니다 질병 때문에 생기는 것은 사실 그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많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병원에 찾아가서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것들이죠 질병 때문에 야간뇨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게 역시 전립선 비대증과 방광염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소변을 자주 볼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또 요로감염증이라든가 방광염이 있는 경우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적절한 치료를 비뇨이과에서 받으셔야 되겠죠 또 방광이 너무 예민한 경우도 그렇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방광염의 일종의 증상인데 이런 증상이 있어도 비뇨이과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만성신부전이 있어도요 신장기능이 약해져 있는 만성신부전이 있어도 당연히 이런 소변을 자주 볼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뇨병이 있어도 하나의 증상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당뇨가 생기면 물을 많이 먹게 되고 또 소변을 자주 보게 되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원래 뇌에서 항인효 호르몬이 나옵니다 소변을 너무 많이 만들지 않게 해주는 항인효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젊을 때는 많이 나오다가 나이가 들면서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이후부터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하는데요 60대, 70대가 되면 증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너무 빨리 급격하게 치료되는 경우도 우리가 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관련 전문의들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병 때문에 생기는 야간요의 원인들은 사실 질병을 치료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활습관으로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질병이 아닐 때 어떤 때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부종이 심할 때입니다 부종도 물론 질병 때문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몸이 붓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간, 또는 콩팥, 또 갑상선 이런 데 문제가 있으면 몸에 부종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이런 질병이 없는데도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특발성 부종이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는 주로 하체 쪽에 많이 생기고 오래 서 계신 분들, 오래 앉아 계신 분들 자꾸 아래쪽으로 혈액이 몰리고 밑에서 체액이 잔류가 되면서 혈액선에 문제가 생기면서 다리나 하체 쪽에 부종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질환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런 분들이 주무시다가 보면 밤에 야간요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아래쪽으로 몰려있던 이 체액들이 눕게 되면요 눕게 되면 정상적으로 혈액으로 들어오면서 온몸을 돌게 되죠 다리 부종이 빠지면서 그러다 보면 신장으로 가는 혈액량이 많아지면서 소변량이 늘어나는 경우가 생겨서 야간요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리 쪽에 많이 부은 분들이 야간요가 있다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주무시기 전에요 미리 다리를 좀 올려놓고 계시는 겁니다 한 2시간 전부터 그래서 올려놓고 계시다 보면 부기가 빠지면서 소변량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무시기 전에 소변을 보고 주무시면 아무래도 잠자는 도중에 생기는 소변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질병이 아닌데 생길 수 있는 것은 역시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어떤 습관이냐면 주무시기 전에 뭔가를 많이 드시는 겁니다 물이라든가 또는 과일 또는 야채 수분이 풍부한 것들을 드시면 당연히 주무시면서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죠 또 그 밖에 차 종류를 드시는 분도 있는데 차 속에 카페인이 들어있어서 인여작용을 하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일단 주무시기 2시간 전에는요 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과일 같은 것도 인여작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끊고 한번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야간에 소변보는 양이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다가 어떤 소리 때문에 깼어요 깼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고 싶은 겁니다 이런 경우에 화장실을 들락달락 거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소변이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소변마려운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런 경우는 왜 그럴까요 숙면이 안 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잠을 깊게 주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방광에 소변이 차도 잘 참고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잠을 깊게 못 들면요 소변 보고 싶은 이 방광의 느낌이 빨리 빨리 느껴져서 화장실을 더 자다가 깨서 가는 경우가 많게 되고 그런 경우에 숙면이 안 돼서 소변을 자주 보는 경우처럼 느껴지는 경우인데 반대로 소변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때는요 숙면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잠을 깊게 자면 아무래도 야간뇨를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깊게 자기 위한 노력 그것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서 추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빈뇨와 야간뇨 기준 말씀을 드렸고 또 야간뇨의 원인과 함께 우리가 할 수 있는 몇 가지 생활 몇 번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꼭 한번 실천해 보시고요 정말 건강한 숙면을 하시면서 항상 건강하고 활력 있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